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사실 이종섭 대사의 임명, 그 다음에 현지 부임 이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씌웠던 프레임이 도주, 런종섭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이종섭 대사가 여기에 모습을 나타내면 그런 프레임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거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도주했다는 사람이 지금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국민 앞에 와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종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멋쓰게 졌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종명 대표로서는 국면을 해임, 압송 이런 국면으로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사실 저것도 한번 압송을 하려면 아마 법원에 영장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영장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원에서 발부할 수 있을지. 저는 발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 주장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도주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민주당의 공격이 국민들한테 좀 먹혀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도망간 것 아니야?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인식을 했을 텐데 이종섭 대사가 들어온 이상 이제 더 이상 그런 프레임으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압송, 해임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더라도 해임을 하려면 해임을 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압송하려면 압송을 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법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지금 정치 공방에서 민주당의 명분이 좀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